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킹 얼티메이트 입니다 킹 얼티메이트 제품이구요 킹 얼티메이트 제품은 지금 뭐 여기 그 제품의 설명해 보면 그냥 킹 얼티메이트 mg 로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울트라처럼 이게 이제 버전이 1 2 3 4 뭐 이렇게 아직 그 버전이 네임드가 되진 않고 숫자로 그냥 현재까지는 킹 얼티메이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얼티메이트 mg 버전은 그 제 요 앞버전이죠 이 앞버전이 제가 요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이제 실착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리뷰를 위해서 빌려왔다가 신발 자체에 핏감이 너무 좋아서 어 구입을 하게 된 제품이에요 구입을 하게 되고 사실 이거랑 mg 랑 여러가지 제품들을 비교 t7 이나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원래는 이제 염두에 두고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비교 타이밍 이라는 이런 타이밍을 좀 놓쳤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이 케이베터 이 케이베터라는 소재가 그 이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케이베터 인조 가죽에 이제 그 인조가죽이라는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마이크로파이버라는 극세사 같은 실로서 만들어지는 짜서 만들어지는 천이거든요 일종의 그거를 우리가 그 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걸 부르기를 인조 가죽 이라 부르는데 요 케이베터 인 경우에 케이베터 라는 소재를 만들 명명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그 섬유 섬유의 특징이 우리가 흔히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의 피부 가죽 같은거 아니면 캥거루 가죽 이라든지 그런 가죽이 갖고 있는 이 섬유 조직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섬유 조직들로 사실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조직의 구조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인조가죽이다 그래서 이 케이베터라고 이 지금 푸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인조가죽이 착화를 했을 때 캥거루가죽 우리가 부르는 캥거루가죽에 가장 유사한 느낌을 나는 가죽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그런 느낌을 알기 어렵고 이런 가죽들을 이제 그 원단 요 원단들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이 그 원단에 다 동일한 두께에서 이렇게 천연 가죽과 비교해 보거나 이렇게 늘려 보거나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아 이게 굉장히 그 천연 가죽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케이베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신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거나 하는 핏감이 뛰어나요 다만 지금 이런 케이베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란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파라멕시코에 제비오 복합판이었나요 제비오 파라멕시코 인조가죽 버전도 케이베터가 되어 있는데 그때 케이베터는 두 가지가 동일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멕시코 쪽은 전통적인 파라멕시코의 그 신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티칭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패딩을 해놓은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킹 얼티메이트 여기서 보고 있는 느낌의 질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천연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기본 여러가지 특성들 이런 제품들에서 보는 그런 특성들 그런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 실제로 제품의 원단상으로 보면 소재의 구조 그러니까 분자적 구조가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지금 이 코파처럼 이런 식으로 스티칭을 쭉 집어넣고 이 두툰 패딩지를 집어넣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더 비슷하게 근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고 이 케이베터의 킹 얼티메이트가 신형으로 새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뭐 그립 콘트롤 3D 인가요 이게 해서 이제 그립 콘트롤 3D 라는 이제 입체를 갖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힐 축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소재를 여기에 인조 케이베터를 그대로 감쌌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뭐 이제 인조 그 천 천의 메시지 천 같은 느낌이 나는 우분 천 같은 것들로 이제 감싸져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멕시코 폼스티립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 디자인 무늬의 패턴 약간 바뀌긴 했지만 텍스쳐도 사실 여기가 크게 달라진 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전 모델에 있었던 이쪽 그 아래쪽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던 요 텍스쳐 무늬들은 여기서는 없어지고 이 안쪽 인사이드 쪽에 굉장히 강렬하게 이런 식으로 그립 콘트롤 3D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경된 부분이라 그러면 뭐 이 신발의 도입부 도입부를 딱 보면 신형이 이쪽이 훨씬 폭이 넓고 두꺼워 보여죠 이쪽에 여기는 이렇게 두 개를 딱 보면 아 이전 버전이 오히려 좁아 보이고 여기 신발 도입부 쪽에 지금 그 요 그 신발 입구 이쪽 부분들 이쪽 부분들의 구성도 달라졌어요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신형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이쪽에 패딩이 이렇게 두껍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점들이 좀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인솔 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죠 푸마가 예고했던 대로 그 오썸 소재 오스라이트에 기존에는 뭐 그냥 나노 나노 그립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 약간 이제 그립성을 갖는 그런 소재였다고 하면 여기 오스라이트 오썸 에서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만져보면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그립성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대신에 오썸 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 또는 열기를 찬산 시킬 수 있는 물론 이 오썸은 오스라이트 오썸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듯이 이 두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겔 타입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서요 그래서 이 푸마 축구화에 들어가 있는 이 오썸 소재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돼서 쓸 수 있는 소재냐 하는 것은 그 외로 지금 안쪽에서 보면 뭐 신발 뒷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지만 신발의 흔히 제 2의 심장 신발의 심장 이라고 불리는 힐 카운트 쪽은 뭐 완전히 그 뭐지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전체적인 폭이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높이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지금 신발의 도입부 쪽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신었을 때 그 상당한 변화 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슈즈 어퍼의 홀드를 위한 부분들 뭐 그 다음 신발 끈 이쪽 지체 되는 이쪽 부분들에 단단하게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형이나 구형이나 이건 신형인 경우 구형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보강되어 있다는 것들이 효과는 하지만 신형에서는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이렇게 만져보면 이쪽이 지금 단단하게 뭔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요기서부터 요렇게 오는 부분들이 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이 외관으로 층차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구조 있다 그러면 신형에서는 그 부분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웃솔은 동일한 아웃솔이니까 사실 달라진 게 없고 소재가 같고 하지만 그 뭐 결정적으로 차이가 제가 지금 신어보고 느끼는 것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다음에 신는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신기가 좋겠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폭이 넓게 구성되어 있는 쪽이 그 착용이 쉬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지금 찍기 직전에 테스트를 해 본 바로는 이쪽인 경우에 뭐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신어보고 홀딱 반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쑥 들어갑니다 발이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그러니까 신고 벗는 것 자체가 이렇게 텅 일체형 구조고 인조 가죽이지만 뭐 제간에 물론 뭐 푸마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것들 많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신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형에서 와서는 여기가 분명히 넓어지고 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신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이 많은 공간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워낙 두텁게 지금 패딩이 처리가 돼 있기도 해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그 다음에 밴드의 신축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면 희한하게도 이쪽이 구형 쪽이 훨씬 편하고 신형 쪽 이쪽이 오히려 훨씬 불편한 요소들이 발매됩니다 이렇게 지금 벌려 보더라도 이 신발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, 크기, 여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여기선 이렇게 당기면 지금 신발 앞쪽과 뒤쪽이 이렇게 벌려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뒤쪽이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두툼한 패딩이 발이 진입을 막고 뭐 이런 지금 형태가 돼서 그 뭐 우선 정확하게 신고 이제 제가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신은 완벽하게 신은 상태에서는 전족부 토박스나 이쪽 이런 홀드성 이런 거에서 크게 사실 그 차이가 나는 건 나지는 않지만 발끝에서 느낌은 기본적으로 신는 데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그게 굉장히 신는 구조에서 차이점을 만들기 때문에 약간 두 가지 제품이 기본적인 동일한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느껴진다 하는 쪽이고 어느 쪽이 더 편하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구형 쪽이 더 신형에 보면 더 편한 거 아닌가 특히 힐 쪽이나 이런 거 힐 패드가 일본에서 뭐 축구화를 개발하고 이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힐이 생명이다 축구화에 그러니까 힐이 헐떡이거나 이런 축구들을 못 쓴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발이 들어가는 도입부 쪽이 굉장히 두툼한 메모리폼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나서 이것들이 발 뒤꿈치를 보호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은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뭐 많이 신거나 실작을 해서 이게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어 몇 번 뭐 발을 넣어본 거 몇 번 두세 번 정도 그거 말고는 신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을 비교하면 어쨌든 이쪽이 이쪽보다 신는 건 더 편하다 그러니까 신고 벗기 편한 쪽이 개인적으로는 항상 보면 그 착화했을 때도 더 편리하니까 편하니까 과연 이 지금 킹 얼티메이트 2에 와서 이런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툴을 사는 게 좋으냐 원을 사는 게 좋으냐 하는 데서 잠깐 머뭇거리고 고민을 하게는 안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다 하는 점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신으면서 어떤 점에서 불편하다 어떤 점에서 편하다 하는 점들을 또 추가로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